휴가 끝나고 요거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나 불교분이라면 지상정토 지상천국을 더 실감나게 느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접속 인과 맡김이 다 인데요. 몰라 괜찮아 자명 만으로 하면 기독교라는 맛이 덜 들죠. 예수님이 말한 내가 천국에 살고 있다는 느낌 더 느끼고 싶죠? 또 연불하시는 분들은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정토에 내가 살아서 살고 있다는 느낌 더 느끼고 싶으시죠? 그럼 제가 한 수 더 드릴게요. 나무아미타불로 예를 들어 볼게요. 나무아미타불 몰갱자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겸해서 하시면서 참나 접속해 보세요. 보세요.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몰라 괜찮아 자명이 될 거 아니에요. 나무아미타불 자명하잖아요. 아미타불께 맡기겠습니다 한 뜻이잖아요. 나무 맡기겠습니다. 모든 걸 누구한테? 아미타불한테. 나무아미타불 생각감정호감 육군을 나무아미타불에 맡기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미타불 알아서 하세요. 전 괜찮아요. 아미타불만 있으면 돼요. 아미타불한테 맡기는 게 제일 자명해요. 그게 몰갱자 아니에요? 몰갱자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기독교는 예수님 자비를 하고 맡기면 되고 나무아미타불하고 맡기고 쉬면 참나 자리와 무상하게 움직이는 변화하는 육군자리와 내 우주 현상과 우주의 본질 참나 자리가 선명히 구분되겠죠. 맡기고 나면 나무아미타불 할 때 한 번 할 때 바로 깨어나야 돼요. 접속. 전제감에 접속해야 돼요. 영원한 알아차림의 자리에. 그럼 아공 진리가 인가되겠죠. 나무아미타불 한 번 했는데 아공이 인가돼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 참나 자리에서 나무아미타불 또 해보세요. 그럼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이 말도 이 생각도 참나 작용 아니에요? 나무아미타불도 참나 작용이구나. 법공. 이해 되세요? 구공. 나무아미타불. 이 여섯 글자가 육바라미를 대표하는구나. 나무아미타불 했더니 내 안에서 자비가, 지혜가, 정의감이, 수용능력이, 정진력이 들썩이더라. 평화롭구나. 선정이 튀어나오더라. 참나롭다. 이게 나무아미타불 했는데 참나에서 튀어나오더라. 나무아미타불로 인해서 참나의 작용이 내 우주에서 펼쳐진 거죠. 나무아미타불의 덕목이 뭐예요? 육바라미를 받게 더 있어요. 나무아미타불로 육바라미를 잘하는 양반이지. 나무아미타불이니, 저기 아미타불이라고 해야죠. 이름으로 말할 거면. 아미타불이니 예수님이니 하는 분들은 뭐예요? 제가 얘기하는 화음경에서 말한 십지보살. 우주 최고 꼭대기 하느님. 이분들은 뭐예요? 불성의 참나의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진리의 온전한 구현자입니다. 내 참나의 온전한 구현자가 십지보살 예수님 아미타불이에요. 이해 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 우주에서 제일 리더예요. 내가 경험하는 우주는 내 마음에 들어온 것밖에 모르죠. 이게 사이버게임으로 치면 각자 자기 모니터만 보면서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객관적 게임이 없나요? 객관적 법괴가 없나요? 법괴라는 것은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굴러가는 세계입니다. 객관적 세계가 없나요? 있죠? 그럼 나무 아미타불은 뭘까요? 그 게임의 말렙이요. 그럼 그 게임 말렙이 속한 길드 마스터인 길드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가피를 받잖아요. 아이템이나 각종 게임하는 방법을 배울 거 아니에요. 아미타불 길드에 들어가시려면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외치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접속을 해가지고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접속해서 나무 아미타불 왜는 놈이 누구냐? 참나. 나무 아미타불이 뭐냐? 참나의 작용이더라. 나무 아미타불이 뭘 뜻하느냐? 육바람이더라. 그대로. 그럼 아공, 복공, 구공이 인가 됐죠? 자, 인가까지 왔어요. 자, 맡김까지 가볼게요. 일체는 나무 아미타불의 작용이니까 나무 아미타불한테 참나에다만 맡겼잖아요. 지난번에는 이제 나무 아미타불 외면서 맡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참나한테 맡기는 거랑 맛이 또 다릅니다.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맡겨보세요. 아미타불한테 내 근심 걱정을 맡겨보세요. 예수님이 온갖 수고로운 거 나한테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미타불한테 맡겨보세요. 합쳐서 아미타 예수한테 맡겨보세요. 재미있는 게 아미타불의 인도 이름이 아미타 유스입니다. 아미타 유스. 아미타 유스나 아미타 예수나. 맡겨보세요. 그러면 맡김, 복공 차원에 맡기면 되죠. 내 모든 근심 걱정도 다 참나 작용이고 아미타불은 참나의 온전한 구현자니까 아미타불한테 맡기랍니다 하고 맡겨버리세요.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맡기는지 보세요. 근심 걱정이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깨어있는데 점점 사라드는지 보세요. 맡겨지는지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확인해야 돼요. 맡겨지는지. 근심 걱정이 실제로 사라지는지. 여기 이게 가슴에 뭉친 응어리가 좀 풀리는지. 이해 되시죠? 그러고 나면요. 나무 아미타불에서 외면서 나온 육바람의 힘이 나를 자비롭게, 정의롭게, 지혜롭게, 깨어있게, 성실하게 수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구공 차원의 맡김까지 이어지겠죠. 그러면 뭐가 돼요 여러분? 뭐가 돼요? 여러분 우주, 지금 여러분이 사는 우주는 참나와 아미타불이 즉, 비로자나불 법신불인 참나와 아미타불, 인격에 붙여인 아미타불이 통치하는 정토가 돼요. 그 정토 백성이 돼요 여러분이. 방금 통치권이 내 안에서 펼쳐졌잖아요. 통치권이 확립됐잖아요. 내가 맡기고 근심 걱정이 아미타불의 공덕으로 가피로 은총으로 해결됐으니까. 마찬가지로 기독교 분들 이해 쉬울 거예요. 예수님 자비를 하면서 예수님한테 맡겨보세요. 예수님 자비를 하면서 성령 각성 해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깨달아 보세요. 그럼 성령을 깨달으면 성자가 달리 보여요. 이 성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성령의 진리의 온전한 구현자다. 그러면 성령의 진리의 온전한 구현자한테 내 근심 걱정, 수고로운 거 못 맡겨요? 예수님 자비를 하면서 맡겨보세요. 그래서 그 근심 걱정이 실제로 사그라들면 예수님의 통치권이 내 우주에서 확립된 거예요. 행사한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상 천국이요.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주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통치하는 우주입니다. 나무 아미타불로 근심 걱정 푸시는 분은 그리고 육바람이를 끌어내시는 분은 누가 뭐래도 아미타불이 통치하는 정토의 시민이고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자이면서 동시에 시민권자예요. 이렇게 쉬운 법인데 제가 종교를 했으면 기독교는 이것만 가르쳐요. 불교면 나무 아미타불만 가르쳐요. 가나선이요? 졸라 심심할 때 하세요. 아미타불 정토 들어가는 게 먼저지 무슨 가나선 터뜨리는 게 먼저겠어요. 가나선 터져서 뭘 얻을 건데요? 법궁이요. 나무 아미타불에서 뭘 얻는대요? 아궁, 법궁, 구궁이요. 무슨... 뭔 지랄이에요? 그러면 뭐하러 돌아가요? 자, 종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쏩니다. 종교 없는 분들, 십지보사를 뭐라고 하면 돼요? 하느님이라고 하면 돼요. 하느님. 참나도 하느님. 인격신도 하느님. 좀 섭섭하면 북극성 하느님. 만년 전에 환웅이 내려오셔서 이 전개벽 때 얘기해 주신 게 3.1 신고인데 3.1 신고가 뭐죠? 텅 빈 무국 태극의 하나님이 있다. 텅 비었지만 우주만물의 근본 원리를 갖고 있는 무국 태극의 하나님이 계시더라. 3.1 신고 1장. 3.1 신고 2장. 그 태극의 하나님에서 비인격적인 태극의 하나님에서 우주만물이 다 창조돼 나왔다. 환극의 하나님 얘기까지 해줍니다. 3장. 인격적 환극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북극성에 계시다. 그 하나님, 그 하느님. 북극성에 계신 하느님이 모든 신령한 성인들과 함께 계신데 성통공안 너도 공부하면 돋닥돋닥 가서 공부하면 거기에 하느님 사는 북극성 가서 같이 살 수 있다. 이게 3.1 신고 3장입니다. 이게 핵심인데 전개벽 때 환웅이 가르쳐 주신 게 이게 다예요. 이번 개벽 때 제가 얘기할 것도 이게 다예요. 무국, 태국, 환극의 참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텅 비어 있으면서 우주만물의 CR이 되시며 우주를 실제로 경영하고 계신 무국, 태국, 환극의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이 십지보살이신데 불교 화원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불교에서는 아미타불,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도교에서는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전 인도에서는 시바신, 우리는 대왕조 환백음 다 헷갈린다? 모르겠다? 북극성 하느님 하느님 하면 참나도 하느님이요 십지보살도 하느님이에요. 즉, 인간 중에 하느님이냐 인격을 초월한 하느님이냐 차이죠. 전개벽 때 환웅 대왕조께서 내려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도 하느님과 소통하는 법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도 하느님하고 소통하는 법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하느님하고 소통하는 법인데 그 하느님은 비인격적 하느님만이 아니라 인간 중에 하느님 지금 우리가 왜 인간 중에 하느님을 기려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주의 최고 말랩이시고 그분 덕에 지구의 도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이런 진리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성인들을 지구에 보내가지고 가르치신 그 인간 중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노하우가 수많은 성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든 겁니다. 고마워서 기리는 거예요. 내 우주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 인류를 경영하고 계시는 경영자 하느님이니까 그분한테 내 근심 걱정 맡기면서 그분이 제일 잘하시는 육바람일의 힘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결국은 그분한테 맡기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참나요. 성령이에요. 왜? 인간 중에 하느님도 참나의 구현자란 말이에요. 성령의 구현자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리는 십지보살 예수님 아미타블도 모든 중생이 또 다른 나라고 할 때 그분은 어떤 나예요? 가장 원만한 나예요. 가장 원만한 나한테 맡겨보세요. 평행우주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평행우주의 또 다른 나들이에요. 이런 선택을 한 나 저런 카르마를 지은 나 수많은 나들이 있죠. 이 중에 제일 광명하고 원만하고 지혜롭고 전지전능에 가까운 그 나 그분이 인간 중에 하느님 십지보살입니다. 여러분 우주에는요. 참나도 계시지만 인간 중에 하느님도 계신가요? 참나는 이 게임의 관리자입니다. 인간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구르면서 게임을 해나가고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인간의 언어로 도를 가르쳐주시는 말렙 길드 마스터예요. 그분 없이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오음시크 길맛장 이런 방식으로 접속하세요. 아미탑을 통치받아야 정토고 예수님 통치받아야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통치하신다고 천국은 내 우주에서 바로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모든 환란이 지나간 뒤가 아니라 지금 바로 예수님 자비를 하면서 깨어나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한 골자예요. 접속 인간 맡김 중요하죠. 이걸 나무 아미탑을로 해보고 예수님 자비로도 해보시라. 진정한 상의 자아예요. 예수님 아미탑을이 나의 상의 자아예요. 나의 가장 올바른 모습이에요. 가끔 걱정 올라오면요. 올라올 때만 걱정은요. 죽을 때까지 올라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뭔 말이죠? 걱정은 죽을 때까지 올라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매 순간 올라옵니다. 걱정은.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매 순간 이 걱정은 어떻게 경영할 거냐는 게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게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걱정은 계속 밀려오게 돼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를 길드 마스터라고 생각하는 지금 홍익길드에 오신 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다 고랩 되실 거예요. 다 랩업 하실 거예요. 이 랩업 비결을 제가 이렇게까지 연구해서 말씀드리는데 안 해보시면 서운하죠. 성부 성자와 함께 영원히 간다. 이런 얘기가 왜 성경에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올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중생게임 하는 비방을 얘기해줘요. 성령 안에서 나랑 연합하라는 거예요. 나랑 성령, 성부 아버지랑 영원히 함께 간다. 참나각상 하시면 영원히 성자와 하느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홍익길드 괜찮지 않나요? 이런 거 가르쳐주는 길도 없어요. 중생게임 여기 고랩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시려고 이런 비방이 지금 천기누설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구천웅원, 해성부와, 천전, 시바신, 대왕조, 한백원, 북극성, 하느님, 예수님, 아미타불, 다 하나다. 전 두 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분들을. 존경하는 대표님이 십지보살 아니냐. 예 감사합니다. 게임을 왜 하나요? 안 하면 도태돼요. 안 하면 레벨이 떨어져요. 무섭죠? 옴 시크 길맛장과 함께라 든든합니다. 가장 원만한 나는 인간 중의 하나님. 성경에 나온 인자. 동양에서 말한 인왕씨. 인간 중의 황급. 십지보살. 길드마스터. 말레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장 올바른 모습인 거예요. 자 보세요. 애고가 전분지 알고 살다가 예수님 덕에 성령을 깨닫고 봤더니 성령은 온 우주가 하나예요. 예수님의 성령, 내 성령이 둘이 아니에요. 아버지 자리가 둘일 수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도 성령의 작용이고 나도 성령의 작용이니까 예수님 또 다른 나이인 거예요. 또 다른 나이인데 문제는 예수님은 성령의 온전한 구현자고 나는 성령의 불완전한 구현자들라는 거예요. 온전한 구현자가 도와서 나도 사실 불완전하나마 성령 깨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님과 접속하지 않고 예수님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 내가 말레비 경제에 가겠냔 말이에요. 상식이죠. 애고 입장에서 판단해도 상식이다. 근데 알고 보니 예수님, 아미타불, 환웅 이런 분들이 둘이 아니더라.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엄경에 제가 너희는 뭔 근거로 십지보살리 부처라고 자꾸 주장하느냐 화엄경이요. 화엄경에서 뭐라고 했죠? 제 화엄경 보세요. 제가 번역한 십지보살은 삼계의 왕이다. 이렇게 화엄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산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십지보살이. 그러면서 화엄경에 뭐라고 썼냐면 이 십지보살이 다름 아닌 인도의 시바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화엄경에 있어요. 제 화엄경이란 건 제가 번역한 화엄경에 있어요. 온라인 게임 랭킹 1위 캐릭터는 마을에 가만히 있어도 주위에 다른 캐릭터들이 모여듭니다. 이 예전에 동양에서 말랩으로 유명한 분이 누구냐면 순임금이거든요. 순임금이 어느 마을에 도자기 굽는 마을에 가면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가 형성되고요. 물고기 잡는 마을에 가있으니 어천에 가있었더니 거기에 도시가 형성되고 물고기를 올바르게 잡게 되고 도자기 굽는 마을 거기 있으니까 도자기가 올바르게 만들어지더래요. 사람들이 다 양심적으로 만들더래요. 주변까지 다 변화시켜야 말랩입니다. 자기 혼자 닦아가는 건 말랩이 아니고요. 제가 휴가 끝나면 하나씩 뭐 들고 오잖아요. 그렇죠? 맹자에서 읽은 기억나죠. 이정은 님 순임금이요. 동양에서 말랩입니다. 구지강 구지강이면 쉽지예요. 동양에서 전설적인 말랩 황극천자로 보는 양반이 순임금이네요. 순임금이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 써있습니다. 맹자에서는 불교에서요. 누구나 아미타불 될 수 있어 라고 아미타불을 읽을 때 유교에서는 누구나 순임금처럼 될 수 있어 그랬습니다. 요까지 넣어서 순임금보다 위에 선배가 요임금이니까 누구나 요숨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에는 공자 될 수 있어 안 그랬어요. 요숨 될 수 있어 그랬죠. 더 높이 쳤었어요. 요숨을 공자보다도 도전하세요. 말랩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조금이라도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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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